지난 두 주간 기도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좀 당황하시기도 하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두 주 전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다가 갑자기 입원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당장 내일 교우들이 얼마나 당황해야 할까 하는 걱정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늘 보여주셔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건 정반대잖아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놀라운 일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기도도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런 경험을 할 때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어제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기가 막혔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어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도 별로 나아진 것 같은 확신이 안 듭니다 아직도 선체인양도 안 되고 또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너무나 의견이 분분하고 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일을 우리가 수없이 겪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시편 강의 제3권 첫 번째 시편, 시편 73편은 바로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자의 시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렇게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 떠날 뻔했어요 나 하나님 믿는 믿음 버릴 뻔했어요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동안 믿었는데 마음 정직하게 정결하게 사는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악한 자는 어쩌면 저렇게 잘 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3절부터 11절까지 구구절절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12절 13절에 가서 결국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안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마치 속은 기분인 거죠 하나님 나 속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사기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이죠 랜디 알콘이 쓴 악의 문제 바로 알기라는 책 속에 거기에 마트 어만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나옵니다 그는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고통의 문제는 오랫동안 나를 쫓아다녔다 내가 어릴 적에 종교에 관해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이 고통의 문제 때문이고 나이 들어 신앙의 회의를 느낀 것도 이 고통의 문제 때문이다 고통의 문제는 결국 내가 믿음을 버린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 신앙클럽에 들어가 거듭남을 경험했다 거듭날 때 내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다 신앙이 깊어진 나는 근본주의 성경대학인 시카고의 무디 성경학교에 들어가 목회자 훈련도 받았다 나는 휘튼 대학에 들어가 헬라어를 공부했다 프리스톤 대학에서 신학 석사학위와 이어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는 기독교에 관한 중요한 자격들을 갖추었으며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었다 나중에 믿음을 잃기 전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그러다가 믿음을 잃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잃었다 더 이상 교회에 가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는다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보다 믿었다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이미 믿는 사람들조차도 넘어뜨리려고 이 세상의 악을 가지고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냐말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분명하게 역사해 주시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말요 시핀 기자가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나도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마음껏 악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도무지 이 문제는 자기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풀어지지 않는다 이 고민을 해답을 얻을 수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겪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지내다가 오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쓰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믿음을 버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겠지만 까닭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왜 이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지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처절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 무너질 뻔했다 나 쓰러질 뻔했다 나 하나님 떠날 뻔했다 그런데 그는 답을 얻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20편 기자 당시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성소였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또는 기도했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성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이 여기 성경이 말하는 성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말씀을 펼쳐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영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20편 기자는 악한 자가 편안하게 죽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죽을 때 가서는 뭔가 하나님이 벌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한 자가 죽는 마지막을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겪게 마련인데 악한 자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거야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가 마지막에 죽을 때도 저렇게 편안할 수가 있어 그랬는데 성소에서 그 눈이 뜨이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았습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10편 기자에게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18절, 19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이 휘청거리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지지도 않는 일을 겪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를 못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를 보십니까?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죽음 이후에 되어질 일 육신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아 그렇구나 하고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은 망하는 길인 줄 아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당하는 길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 궁극적으로 선한 길 복받는 길, 생명의 길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고난당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를 보지 못합니다 야구보 5장을 읽어보면 야구보 사도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들으셔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야구보 5장 1절에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에게 울고 통곡하라 아니 부자는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다 은근히 마음으로는 부자 되고 싶잖아요 한 번 좀 풍요하게 살아보고 싶잖아요 우리가 다 원하는 게 부자되는 거잖아요 눈이 안 뜨니까 그런 거 부자가 도대체 어떤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될지 부자에게 이 말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부자가 제일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 되고 싶고 다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자를 보면 다 부럽지요 나도 어떻게 저렇게 한 번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밖에 안 듭니다 영안이 열리고 나면 부한자들에게 울고 통곡하세요 당신에게 이 말 고통으로 인해 울고 통곡하세요 야구보 사도는 계속 말합니다 야구보 5장 2절부터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또다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부자는 사명자예요 자기에게 재물이 있고 재산이 있고 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쓰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그것을 쌓아두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살을 파고 먹을 것이래요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말세에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그 부자는 복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일수록 더 돈을 쌓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든든하지요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그 쌓은 돈으로 인하여 그는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그 돈으로 자기를 사치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쓴 것은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만 뜬 사람은 완전히 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소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아무리 중한 직분을 맡았어도 그는 사실 두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결국 어떻게 될지 마지막 날 우리는 다 볼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 자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 뜻대로 산 자가 마지막에 어떤 영광을 받을지 우리는 결국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때는 모든 질문이 끝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질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가서야 그걸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내 탄식하고 갈등하고 흔들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에 가서야 그걸 안다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서 알기 전에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지금 알게 하세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악한 자가 결국은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세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 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부조리하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의 위기가 왔을 때 마음도 지키고 몸도 상하였을 때 그때 더욱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26절에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그 주님을 알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내일이면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런 끔찍한 일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조금 있으면 해요 조금 있으면 해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지금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으로는 감당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또 조금 있으면 속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이 죽으셨잖아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조금 있으면 속단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때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임한 불행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 부인해야 되나 하나님 저주하고 내가 떠나야 되나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눈이 뜨여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알게 돼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너희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중에 정말 거의 마음이 다 무너진 분 오늘까지 교회 오고 내가 이제는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우리는 워낙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라고 하는 것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 가지고 뒤에 엄청난 논쟁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기다리는 것이 너무 길어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악한 세상을 보면 하나님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했습니다 이제 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질 것이라 사람이 지적으로 깨어나고 이 세상을 이제 점점점점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하나님을 누가 믿을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해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일을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 믿을 사람 이제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이제 다 없어질 거야 예언했어요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예언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믿음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다시 주목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그랬는데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하고 더 강해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도대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저희 부친은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입니다 평양에서 신학교를 다니시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피난 내려오셨어요 저희 일가 친척들 다 피난 내려오셨습니다 할아버님만 예배당을 지키시다가 돌아가시고 다 피난 내려오셨어요 전쟁 때 피난 생활이라는 것은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여행이 아니에요 보따리 하나 가지고 그리고는 집 떠나서 땅 버리고 어디서 먹을 수 있을지 애들은 공부는 시킬 수 있을지 어디 살 수는 있을지 정말 막막한 진짜 피난 생활을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일가 친척들이 다 함께 내려오다가 수원 근처에 있는 어느 큰 길가의 창고에 들어가서 밤에 거기서 잠을 자다가 그 창고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비명소리 지르면서 다 눈을 떠보니까 주변에 친척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던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많은 친척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부친에게는 가까운 친척 친지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끔찍한 일입니까?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왜 집을 떠나서 왜 땅을 버리고 그리고 이런 비참한 피난 생활을 해야 하는 거냐고요 오직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믿고 살고 싶어서 그 북한 땅에서는 이제는 예수 믿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데 땅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그 피난 생활까지 감수하면서 폭탄 맞아서 길가에 죽어가면서 그렇게 믿는 예수 예수 믿어서 쫄딱 망한 거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어서 쫄딱 망한 거잖아요 그 정도쯤 어려움을 겪었으면 이제 예수 안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만 안 믿으면 그냥 자기 집에서 자기 땅에서 그냥 살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저희 부모님 친척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애들 공부도 못 시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런 정말 처절한 절박한 상황에 계시면서 찬송을 부를 때는 목이 터져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기도할 때는 정말 이 지붕이 다 날아가도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집에 주무실 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새벽에 나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으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셔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죠?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겪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 잘 믿어보자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세요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요 영안이 열려요 아무리 고난이 오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길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시고 결국은 다 살아나셨어요 전 세계 돌아다니다 보면 편안하게 예수 믿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런 쪽에 있는 교회나 성도들이 믿음이 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집을 다 뺏기고 재산 다 뺏기고 붙들려 들어가고 고난당하고 강간당하고 이런 기가 막힌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강한 교회고 그곳의 성도들이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더라고요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 카이로에서 거기 쓰레기 마을을 찾아갔었어요 왜 쓰레기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집트가 회교권 나라입니다 학교로 애를 보낼 수가 없어요 직장 가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모여드는 곳이 쓰레기 마을입니다 쓰레기 뒤져가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이처럼 비참하게 사는 이유가 예수 믿는 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쓰레기 마을을 지나서 동굴을 판 아름다운 정말 환상적인 교회를 보았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을 다 떠날 만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믿음이 좋더라고요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요 미국의 최초의 해외 선교사입니다 그는 아주 명문 가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가 학업을 마쳤을 때 그에게는 보장된 좋은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미얀마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미국 해외 선교사 1호입니다 미얀마에 가서 7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얀마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미얀마어로 된 사전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7년째 되던 해 미용과 미얀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얀마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을 감옥에 붙잡아갔습니다 그 아내는 임신한 상태입니다 아내를 어떻게 돌봐야 될지 대책 없이 그는 붙들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감옥 속에서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머리는 오물통에 쳐박았습니다 그렇게 매달려서 그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는 어릴 때부터 첫 번째가 거룩함이고 두 번째는 정결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는 항상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감옥 속에 쳐박혀서 오물통에 머리를 쳐박고 있어야 됩니다 38도가 넘는 그 찜통 같은 감옥 속에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되고 쥐들이 바퀴벌레와 온갖 벌레들이 돌아다니는 그 감옥 속에서 7년 동안 미얀마로 선교사로 간 이게 보답입니까?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그는 그 감옥에서 겪었던 상처 때문에 평생 고생을 했습니다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내가 죽은 겁니다 감옥에 있을 때 태어날 아기도 죽은 겁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는 완전히 낙심했습니다 7년 동안 한 사람의 결신자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번역해 둔 거 그동안 만든 사전 다 미얀마 군인들이 다 폐기 처분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7년 동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완전한 실패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도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완전히 패인처럼 한동안 살았고 그리고 누구나 그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길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에드워드 저드슨 목사님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미국 뉴욕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에 700명의 교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는 7년 동안 결신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에드워드 저드슨 목사님이 그 아들 목사가 목회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부응이 되는지 그 교회에서 유치원을 짓고 직업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체육관을 짓고 그리고 주민센터를 만들고 어린이집을 만들고 그는 너무나 존경받고 그 목회는 너무나 성공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조금 더 길게 봐야 돼요 에드워드 저드슨 목사님은 어릴 때 아버지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 겪으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이후에 겪으시는 심적인 무너진 상태를 보았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실패자라고 그는 도무지 여길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미얀마에 엄청난 붕이 일어납니다 오늘 미얀마 선교사님이 오셨었는데 그분이 13년 지나서 결신자 한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미얀마에 3,500명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리고 아돈디람 저드슨 선교사를 뒤따르는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나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죠 그 아들이 그런 목회자가 됐고요 거꾸로 된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에드워드 저드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앞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통 없이 성공 없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아마 우리 뒤에 다른 사람이 성공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왜 내게 응답 안 하시나요? 하나님 왜 내게 역사 안 하시나요? 그렇게 탄식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길 힘은 주님을 바라보시는데 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계속 말씀을 읽고 계속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세요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겐 복이니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성소에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 상황은 안 바뀔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반드시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에드워드 저드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늘 사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위대한 사역을 하느냐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가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사역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뿐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 옆 병실에 어린아이가 입원을 했는데 자지러지게 우는 겁니다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 병실을 이렇게 가봤더니 간호사가 그 아이에게 링거 주사를 놓으려고 혈관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자지러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발버둥을 치고 악을 쓰면서 우니까 간호사도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빠를 봤어요 그 아빠가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무서워하고 자지러지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그 아이의 뺨에 자기 뺨을 부비면서 사랑한다고 괜찮아 아빠야 사랑한다고 그 아이를 붙들고 아빠가 옆에서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고백해 주고 그리고 뺨을 부벼주니까 어느덧 아이가 막 발버둥을 치던 아이가 아빠에게 꽉 붙잡혔어요 그리고는 링거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 링거 주사를 꼽고 아빠 품에 안겨서 병원 복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꼭 저와 같은 일이에요 그 아이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프게 하는 이 주사를 아빠가 막아주지 않을까 그것은 이 아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빠가 그냥 계속해서 끌어안고 사랑한다고만 이야기해 줘 사랑한다고만 이야기해 줘 그런데 그 아빠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뺨을 부벼주는 것으로 그 아이는 맡길 수 있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하세요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될 일이라면 그걸 면제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떠오르는 찬송이 있었어요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저희 부모님과 친척들이 늘 부르던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왜 이 찬송을 그렇게 불렀는지 이해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실제로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어디서 먹어야 될지 어디서 애들을 공부시켜야 될지 아무것도 안 보이 그분들은 진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함께 계시는 주님 그들은 그거 하나로서 다 이겨나갔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시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중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는 계신 건지 내 기도는 들으시는 건지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이 성소예요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길 힘을 얻으실 수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능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도록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 이 찬송을 같이 불러봅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자막 제공이 personnes oles Streams ... 감사합니다.